유하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 카트라이더 방송 BJ 김기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바로 우리 시청자분의 계정으로 레전드 파츠X 세대 있죠? 세대를 달고 스펙트X를 갈아갖고 한번 레전드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형님 이거 바퀴 3자리는 좀 버리고 가면 안될까요? 뭔가 좀 기운이 안 좋다 이거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레전드 파츠 4개 한번에 갈기엔 좀 그렇겠지? 일단 재물 하나 재물 좀 바치고 재물 바치고 자 스펙트부터 가야겠습니다 아니다 레전드 파츠 3개부터 가자 자 갑니다 어우 떨린다 한 대씩 한 대씩 지렸다 와 10으로 엔진으로 뽑았어요 일단 일단 스타트 좋나 좋아 자 그 다음 갑니다 바퀴 5 가자 3 2 2 야 재물 한번 바치고 가야겠다 아 재물 한번 더 3 8자리 한번 더 보자 3 2 갑니다 3 2 1 1 아아 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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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괜찮아 괜찮아 근데 일단 하아시 떴어 일단 일단 1자리 떴으니까 이번에는 핸들이나 부스터 5 이상 뜬다 핸들이랑 부스터 마무리 합시다 핸들! 5 이상 3 2 1 3 아니 왜 하필이면 씨부래 아 1,2,3 뜨고 지랄이야 부스 나왔을 때 한 번에 갈아달라고요? 알겠습니다 5 이상 안 뜨네 아 씨부래 5 이상 안 뜨네